안녕하세요 분석님이 준 광주자신 분 화요일날 이건 자동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보여줄게요 이건 자동이고 이건 반자동입니다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로또 한달만에 다섯번 배출이 됐답니다 724일 720p 자동 자동이 됐답니다 알리바이 나주점이라고 합니다 홍보하는건 아니고요 혹시 나주 광주 나주 계신 분들 9월 17일날 이렇게 됐네요 로또 명당점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예 로또 명당 당첨죠 알리바이 알리바이 나주죠 예 알리바이 나주죠 예 음 아무튼 그 형님들 예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분석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뭐 싫어하려면 아홉 여덟개 눌러온 것도 봤어요 여러분도 뭐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봐주시고 아무튼 저기 보상님 너무 감사합니다 올려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자동이고요 반자동이니까 예 참고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